안녕하세요.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B층의 미국 대사관이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차이나에서 전국적 규모로 코로나가 확산되기 때문에 비자 발급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B층에 있는 미국 대사관과 상하이든 주요 도시에 있는 총영사 간의 레귤러 어포인트 맨치도 모두 취소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의 외교관과 차이니스 피플 간의 접촉을 줄이겠다는 건데 그만큼 중국에서 심각하게 코로나가 확산됐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독일 대사관도 내년 1월 6일까지 비자센터를 전면 폐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정부를 대표해서 중국인에 대한 비자 서비스를 대행해 주는 VFS 글로벌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도 지난달 22일부터 별도 통지가 있을 때까지 비자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VFS를 통해서 비자 발급하는 나라가 예를 들었으면 캐나다, 호주, 체코, 이탈리, 노르웨이, 스웨덴 등 19개국 이상이니까 지금 서방 선진국들이고 전세계 모든 나라가 중국인이 된 비자 발급을 지금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베이징의 독일 대사인 패트리카 플로우르 대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obody is really prepared mentally to this situation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상황이 확산되고는 정신적으로 미처 준비를 못했다. 그리고 이 혼란은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은 더 커질 것이다. 그러면서 과연 중국의 의료능력이 이런 코로나 확산을 대처할 수 있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외국 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 문제는 중국의 농촌지역입니다. 지난 3년간 비이징, 상하이든 대도시에는 코로나가 확산됐었는데 지금까지 농촌지역은 거의 무품지대였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심각하지 않았는데 내년 1월 20일부터 중국의 최대 명절이 춘절이 시작되면 수억 명이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묶어놨다 중국 정부가 풀어졌는데 코로나에 많이 감염되어 있는 도시인구가 여태까지 무품지대인 농촌지역으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중국 정부 뿐이 아니고 세계 전문가 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의료당국은 춘절 때 고향 가더라도 가능한 노인층하고 접촉을 자제하려는데 고향에 오래간만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 어떻게 노인층하고 접촉을 자제합니까? 이게 중국의 심각한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헌안성입니다 인구가 1억이고 중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고 헌안성이 특히 농촌지역의 인구가 많다 했는데 벌써 헌안성 정부는 코비드 확산 1단계 준비를 막 하면서 비상단계에 들어가는데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들한테 내년 3월까지는 휴가는 자진 반납하라고 봐서 준비 대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WHO의 이멀젠시프인 마이클 라이언이란 전문가가 얼마 전에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 세계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 봉쇄를 풀었기 때문에 확산되고 있는지 아는데 그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코로나 봉쇄를 풀기 전부터 중국 정부의 코로나 통제나 봉쇄 시스템이 효율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그만큼 중국의 지금 코로나 확산이 심각하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차이나는 뒤늦게 코로나 때문에 큰 권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정부가 초기부터 잘 대응을 하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는데 차이나처럼 어떤 코로나 제로라고 잘못된 방향으로 막 코로나 통제하려고 그러다가 통제 못할 수준에 팡 폭발하면 지금 같은 커다란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하십시오 감사합니다